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단백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의 유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더이상 늙으면은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으면 뭐 다시 염색하지 뭐 이따 봐요 안녕 도키도키스레 안올리면 어떡하지라는 워낙상모자 블랙핑크의 로제나 나연처럼 정말 예쁜색이 되는거죠 로하니를 우리집에 들여다 주고 왔거든요 지금 내일 가면은 인스타스토리에 이런 머리 어떠냐고 많은 분들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보라고 연기를 주신거에요 안에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서 후회하는게 맞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거 생기면은 그거를 바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이거 생각하면 끝이 없겠지만 시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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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님 언제 배우러가 còn 시어머님 시어홀은 시어머님 당시 갑자기 시어홀은 시어머님 시어머님 도와줄 모로 시어홀은 완성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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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잘 보다 저거 좀 더 기다리라? 진정해야 한정? 괜찮아? 괜찮아? 조 잠깐만요. 어.. 이걸로.. 띠.. 이좀.. 이좀.. 이좀... 이좀... 와... 이좀... 이좀... bene.. 이좀.. 지금 일본이 아니라 나한테서 해봐 우크라이나라고 하네? 그건 일본식이 이해가 나야 그래서 신이도 항상 외국인 같다고 외국인 같다고 하네? 탈색은 처음이잖아 이런 탈색이 처음이야 이런 탈색이 처음이야 일본한테 들리지잖아 되게 이상하다 그치 나도 나도 어색해 갑자기 일본꺼를 보다가 확 미국꺼를 보는 느낌? 아 근데 이렇게 장르가 잘 있는데 아이브와 을세라핑의 딱 중간 느낌 15년만 재웠어 내가 아이돌 시켜주는데 나 매니저 1인기획사 말할 것 같아 왜 이러는데 갑자기? 그건 알게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변신하겠더니만 변신하고 왔네 저 미끄리 유카가 진짜 엄청 변했잖아 지금까지 그런 변한게 아닐까? 간호사 이러면 변하는게 아니라 간호사 이러면 변하는게 아니라 이미지 변신이 많이 나왔잖아 이쁘면서도 섹시해 보인다 가발 아니지 이거 우캐샤이 우캐샤이 엄마도 잘 엄마도 잘 엄마도 잘 네가 누구야? 미주는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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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돌 텐이 Q.Kilo 킬로 킬로는 작다 네 킬로 예뻐? 응 자 크로 머리 노란 머리 그렇지 크로? 안 좋아 크로 머리 노란 머리 크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엄마가 안 좋아 엄마한테 엄마한테 나 왜 이러어? 나 이제 뭐지? 나 나 나 크로 머리가 좋아? 킬로 머리가 좋아? 응 킬로? 응 진짜? 엄마 킬로 머리 어때? 응 킬로 머리 어때? 예뻐? 예뻐 킬로 머리가 좋아? 킬로 머리가 좋아? 킬로 머리 킬로 머리 킬로 머리 킬로 머리가 좋아? 킬로 머리 킬로 머리 킬로 머리가 좋아? 응 오 오 오 되게 부부 생활 심심하지 않다 킬로 머리가 좋아? 흐흐흐ㅋㅋ 아직 완성산태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더 색이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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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무튼 그래요 저희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조금 나는 아쉽고 이렇게까지 아쉬워할 일이야 근데 직업이야 왜냐면 탈색은 여러분이 처음 보잖아요 아 이 끈은 탈색 안 하는 게 예쁘다 이렇게 될까 봐 근데 또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러시아 와이프에 아 잠시만요 일본 안에 하하하하 오늘도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좋았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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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압사람이 엉망압사람이